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이데일리의 양희이동 기자께서 아주 좋은 기사를 썼네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매도 누른 미 게임스탑 한 공매도장구 1위는 셀트리온 개미와 공매도 세력 간의 대결로 미국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의 주가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국내에서도 공매도 이슈와 맞물려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2, 제3의 게임스탑 사태가 예견되면서 미국 증권시장에선 공매도 잔고가 많은 주식들이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증시에서도 오는 3월 이후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의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코스피 시장 공매도 잔고 1위는 셀트리온으로 2조 1,464억 원에 달했다 이는 2위부터 5위 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다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거 제대로 썼네요 내용을 셀트리온의 뒤를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3,263억 원 삼성전자 2,852억 원 현대차 2,024억 원 LG화학 1,54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거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이 압도적이죠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하고 똑같죠 코스닥 시장에선 hlb가 3,138억 원으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291억 원 kmw 2,177억 원 펄어비스 1,399억 원 신라젠 78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피 시장 전체 공매도 잔고는 6조 1,808억 원 코스닥은 2조 5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장 전체 공매도 잔고가 6조인데 그 중에서 셀트가 2조 원이에요 말이 안되는 거죠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지난해 3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공매도가 허용되어 있는 미국 시장에선 게임스탑의 영향으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증시 분석가들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 해지펀드 등 공매도 세력을 청산하는 광경이 연출되면서 수십여개의 다른 종목도 극심한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정은 삼성증권연구원은 게임스탑과 함께 최근 부각되는 주식 중 하나가 왕년의 혁신기업으로 존재의 가치가 희미해진 블랙벨이라며 네임벨과 여전하고 공매도 잔고가 많은데다가 미국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었던 영향으로 최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중시에서는 공매도 연구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의 20만명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2월 중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학개미들은 불법 공매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렸고 개인들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에 의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해 재생산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희동 기자님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서 셀트리온에 있는 공매도 비정상적인 공매도를 척결해야 합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